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로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다. 그 마음에 있었던 속의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백성들에게 인정받아보러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전쟁이 발생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강력한 또한 힘이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이 아니었고 사울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서 그 전쟁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권위의 근원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이를 위해서 사무엘상 14장 52절과 또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전쟁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갈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힘이 세거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했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공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어느덧 이웃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택한 것이 잘한 결정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른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며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한 재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고 주변국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이러한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게 되었고 세상 왕이 통치하는 이방 나라와 같이 자신들도 강력한 왕이 있어 그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자신들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고집스럽게 원하여 사올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복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무런 부족함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세상 나라와 같이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된 사올의 시대에는 오히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올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가서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올왕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듯 했지만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싸움꾼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무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므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만이 왕으로서의 통치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출현은 사올이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강력한 왕으로 설 수 없게 된 사건이 되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왕으로서의 그 능력에 한계가 오금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은 그때에는 사올도 잘 몰랐지만 다윗이 사올왕을 대신할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에 아주 분명하게 각인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사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왕의 자격을 보여줬던 것과 비교해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줄 왕으로서 그 사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올이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을 보면 사올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묻되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부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부넬이 그를 사올 앞으로 인도하니 사올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종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다윗이 사올 앞에 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올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서 수차례 사올과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오래전 일이었죠 그런데 사올이 그 다윗에 대하여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올이 묻고 있는 것은 단지 다윗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올이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장수 아부넬에게 물었을 때 그 아부넬은 다윗을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아부넬도 그동안 사올의 명령에 따라서 사올의 그 관심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찾던 용사 중에는 다윗이란 이름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사를 찾던 눈에 그 다윗이 눈에 들었다면 아부넬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다윗은 수금이나 탈 줄 아는 자였지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자였었습니다 지난날 사올왕 앞에 설 때 다윗의 모습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그저 수금을 잘 타는 자였습니다 그때의 사올은 용사 다윗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금을 잘 타는 자가 필요하였었기에 다윗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치던 목동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와 싸우러 나가는 모습과 또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 그 손에 수금이 아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올왕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을 보게 되면서 사올왕은 다윗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러한 사올왕의 질문은 다윗의 신분과 가문의 배경을 묻는 것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날 사올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말해줄 때 그 하였던 말을 보면 사올이 다윗에 대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다윗은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주의종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을 알리려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정부를 겸손하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올왕 입장에서는 꼭 알고 싶은 것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올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올이 파악할 때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사올의 입장 속에서는 이것이 왜 관심이 있었냐면 다윗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사올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하였고 유다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리더 지파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 있던 그 베들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세는 당시의 최고령자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에게는 또는 아들인 8명이나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가문의 배경은 다윗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아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막내로 귀여움받으며 잘 자라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올왕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흔들게 할 만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배경으로 인식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올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말을 사올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다윗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감정과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올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극과 극의 반응과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올과 요나단의 반응에 차이가 난 것은 서로 그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올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보려하였지만 요나단은 그동안 자신이 전쟁에 임할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고 있던 그 동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나이 차이를 보면 요나단이 대략 25에서 30세 정도 더 많은 나이입니다 어쩌면 아들뻘 되는 것입니다 친구로 말하기에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될 만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면서도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자신과 동급처럼 여기고 서로 언약까지 맺으며 함께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어 입혔다는 것은 단지 좋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겉옷이나 군복들은 모두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중해 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올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올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올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불레셋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올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올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올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올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약 30년 정도가 된 시점에서 그토록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윗은 만만이요라는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한순간에 무너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올은 그제서야 드디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올이 왕이 될 때부터 감추고 있던 사올의 본래의 마음이 드러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던 사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잊게 되어 스스로 변해버린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의 실제의 모습이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 열매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올의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자였습니다 처음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게 되면서 왕으로서의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에 닮아가고 그렇게 되려고만 집중하던 그의 인생의 모습은 30년이 지난 그 모습 안에서 드러난 모습이 드디어 이렇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사올 왕이 다윗과 비교되어질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올은 다윗을 자신의 용사로 불러들일 때 지난날 그가 가는 곳마다 힘이 세고 용감한 자가 보이면 저들을 자신의 부하들로 많이 세웠던 것처럼 다윗도 골리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그렇게 자신의 군대에 천부장으로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천부장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러들였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다윗이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조금조금씩 권한을 주다 보니까 다윗을 천부장으로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만큼 다윗은 백성들 앞에 더 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힘이 세고 용감한 자의 모습이 아닌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합당히 여겨 따르는 모습을 사올이 마침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로서의 권위는 사올처럼 단지 싸움의 능력을 통한 것만이 아니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마땅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지혜에서부터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품이었고 지혜였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급기야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더 크게 칭송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자 그 마음에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다윗을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적대적 관계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올이 이러한 마음은 다윗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속마음이 마침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스스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사올은 감출 수 없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왕의 모습은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광기어린 싸움꾼으로까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사올은 자기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사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전쟁만을 치르다 보니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의 그 겸손함과 순수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영적 비밀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면 비록 우리 주님을 위했던 선한 시작도 그 끝에 가서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은 그 실전을 반드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오래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는 중직자의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다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계속 열심으로만 나가다 보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또 맡겨주신 그 일만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은 잘했는데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분주함과 열심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을 놓치는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인정을 받을 만큼 한 일도 많았고 또 눈에 보이듯이 교회도 성장하거나 내가 맡겨준 일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그 축복을 다 잃고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막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주를 위한 섬김의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비밀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봉사한 후에 스스로 비참하게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저의 존귀한 자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멸류가 늘었는 그 축복을 또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비밀도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의 우리의 시작이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마칠 때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귀한 직분도 감당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의 비밀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